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할 차례만 이것입니다. God's Big Promise God's Big Promise 이런 날 이야기해요. 이것을 읽게요. Abraham Abraham God said I want you to leave Haran and go to another land. God didn't tell Abraham where that was. Trust me God said God said Oh Yes I want you to go to another I want you to go to another Lord I want you to go to another lor ou 어하아 어 누름 보이네요 너 역시 나 정답이 많았어 콕 콕 와 세다 얘 자기가 아프지 않을까 맛있겠잖아 콕 콕 얌 미 얌 미 동 동 동 어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빵빵 다음 페이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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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잘 자네요 어떤 일이 소가 있는 곳에 어떤 양이 자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에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2014amps abraham 아ág ....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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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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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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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키 드론키 바로 아 gigs 안녕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안녕 난 이 코브라야 하얗쌍한데 완전 많이 싸져요 와 하얗쌍한데 podcast 많이 싸워 보컬 어으 기자 rich 유29 ... ... female Speaker 2. So he built another water to say thank you to God, for all he had been promised. I know what they promised. 아 tryna zwr 오 아 뜨거워 제가 만졌어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드라이 먹네 드라이 먹네 안녕 나는 드라이 먹여 친구야 숙주했어? 숙주 안하고 엄마한테 혼난나 드라이 먹네 완전 삐숙삐숙 왔다 갔다 연소얼굴이 아브라함 얼굴이 연소얼굴로 변했대요 소가 연소얼굴로 변했대요 꽃들이 일수때문에 가려졌습니다 아 뭐할까 뭐할까 아 네 다음페이지를 넘겨줍니다 왜 안 눌러주지 담배씨 뭐지 엑소의 수도 있는데 그럼 거의 있었죠 뭐예요 설명해 주시냐 예스가 좋겠지 예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반지지 아 뭐였지 제목이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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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뭐였죠 아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 네 오늘은 성경책을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기묘한 다음에 또요 빠이빠이 구독 좋아요 댓글도 오늘 구독을 누르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독을 누르면 만나면 새로운 영상이 시작 그러니까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그러면 bye-bye 안녕!